국내 최초 스타일의 오디오 뜯기 최초 공개 뚜껑입니다. 두개 클러요. 간단하죠? 물론 방향이 여기 있습니다. 홈이 파여 있습니다. 홈을 제껴야 됩니다. 힘들어요. 하단 뜯습니다. 이 뜯기면 빠져요. 핀으로 되기 때문에. 핀이 신형 핀이에요. 붙어 나와요. 너무 좋아요. 안으로 빠지지 않습니다. 기계 붙어 나와요. 핀이. 너무 좋아요. 두개 뜯습니다. 간단하죠?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두개 뜯습니다. 네비 형님 따라 했네요. 보니까 이거 보세요. 이런걸로 무슨 퇴사걸로 하고 중대 테이프로 갚냐? 이런걸로 하는 거야. 이런걸로 부치코 테이프로 네비 형님 똑같이 따라하네. 헌데도. 네비 형님 말이 맞잖아. 또 네비 형님 오랬냐? 말 이쁘게 한 사람한테 일을 맡기냐? 어? 말 이쁘게 한 사람 있잖아. 네 마누라나 네 남편 굴때나 말 이쁘게 한 사람을 고르는 거야. 뭐 이거 뭐 네비 맺겠다면서 말 이쁘게 한 사람을 골라. 일만 잘하면 되지. 안그러냐? 어? 내가 아는 그 카산터사님은 말 되게 못같이 해. 스턴팅사님도 그렇고. 시작하자마자 여기야. 그냥 끝까지. 근데 난 그 사람 좋아해. 왠지 알아? 일을 잘하니까. 남편 골일이냐? 남편이냐? 정신 나왔네 새끼들. 자 끝났습니다. 여러분. 예. 뭐 이상 네비고요. 예. 뭐 잭은 뭐 단순하네. 어? 구형 잭이야. 어? 구형으로 돌아왔어. 예. 컴팩트라고 하는 거예요. 컴팩트. 뭐냐? CD가 안 들어가는 멍통구리 오더로 컴팩트라고 합니다. 어? 전화가 돼. 깡통인데도. 에? 어? 좋아. 응? 공들이 뜨끈뜨끈하고. 계기판 보이고요. 이쁩니다. 예. 이상 네비 형님입니다. 예. 깔끔해 끝났죠? 여섯 개. 그러니까 뚜껑 하나. 얘 제끼고 하나. 얘 하나. 여섯 개. 이렇게 해서 꼽아놓고. 자 봐봐. 뽑아놓고. 삐용하고 빠지면서 두 개. 삐용하고 빠지면서 두 개. 삐용하고 빠지면서 두 개. 삐용하고 빠지면서 두 개. 여섯 개. 아휴. 개. 처음에 개 쫄았어. 난 처음에 요거 뭐 뜯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. 여기 뜯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. 아니야. 차 조실뻔했어. 큰일 날 뻔했네. 예. 이상 네비 형님이고요. 감사합니다. 뭐 저희 집에 오시면 내가 요것도 공갈. 공갈 스위치 있잖아요. 이런 것도. 채워드리지. 돈만 주면. 어? 갖고 오면 사 갖고 오면 공갈 스위치 키면 이쁘잖아. 풀옵션 갖고. 그치? 안 그러냐? 이야 이게. 노보 봐. 노보 느낌 되게 좋아. 이게. 어? 느낌 되게 좋아. 어? 되게 좋아. 이게. 까짱까짱까짱한 게 막. 어? 방금 왁싱한 막. 알지? 형? 막 그거 있잖아. 방금 왁싱한. 어? 그거 있지? 여러분? 그거 알지? 어? 그거 알지? 그거? 어? 뭐 이 새끼들아. 겨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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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. 어? 야 이거 이쁘다. 이거. 이런 거 도색해서 막 하면 이쁘겠다. 응. 어? 계기판 산박해고. 어? 어? 내리 찍으면 막 다 깨져버리겠네. 얘 이쁘네요. 보니까. 깔끔히 끝내겠습니다. 여러분. 사랑합니다.